SBS 할게요 아유 됐다 야 같이 가 야 빨리 어 야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했어 빨리 와봐. 빨리 모여봐. 아 떨려. 아 나온다 나온다. 모여봐 모여봐. 다 나와? 아이고. 나온다.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작권 직힘이 우수수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 댓글 막 달리고 있어.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 아 저희 우수수양은 지금 그 남의 옆에 표절에 가고 있는데요. 네 여기 반드시가 무단 도용에게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. 가보자. 잡혀? 잡혀? 어 어 잡혀. 잡혀. 야 댓글 좀 봐봐. 어 우리가 왜 우수수양이냐는데? 어 그거 별거 없어요. 제가 연우? 수민? 수현? 양 선정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? 우수양입니다. 반드시 기다려. 가자. 가자구. 빨리 가자구. 너무 많아. 연우야. 응? 너 서포터즈 활동 왜 같이 하자 했어? 그냥 우리 맨날 스터디하면서 영상 만드는데 이제 서포터즈 활동으로 만들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치? 아 그래 맞아. 맨날 우리가 만든 영상 우리끼리만 보다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의도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. 뭐 도움되면 좋지 세상에. 맞아요. 야 벌레 너무 많아. 빨리 가자. 잭지씨가 너무 많군. 진앤에 거쳐. 댓글에 솔직히 불법 다운로드 한 적 있죠? 어. 아 다시 왔다. 가자. 가자. 어. 연결이 안 된다. 여보세요. 여러분. 저희는 표절에 도착했습니다. 후. 어. 저거 맞아? 어디 있는 거야? 아무것도 없는데. 가까이 가보자. 그래. 어. 선종이 미팅 타는 거 봐. 노래 듣나봐. 어. 크크크. 음악도 불법 다운로드 아님? 선종이? 아. 뭐야? 소리받아. 대단해. 날 뭘로 먹어? 어. 벅스. 엄마. 하하하하. 와, 정말. 굿 다운로드 했다. 하하하. 어. 야, 얘들아. 빨리 와 봐. 안 되는데? 발 짜고. 혹시. 이단 도로? 아닌 것 같애. 어. 이상해요, 진짜. 그럼. 조금 따라나 하다 보면? 음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! 하아아아앙! 에잉. 응? 응? 어? 어? 저거 무난동용이야? 결혼면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힘들고 그래요 존많다 힘들네 힘들었다 뿌듯해 이렇게 앞으로도 저작권을 지켜나가는거야 고마워